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땀을 딱 풀리고 나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아, 좀만 더 크게 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저희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 아, 하니예요. 하니 아시죠? 하니, 하니, 하니. 자, 엄지손가락 들으셔서 자, 혓바닥으로 하니. 내려주신 다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섹시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니, 섹시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니. 빨리 해봐야 돼요. 아니, 진짜요. 아, 저거는 초고추장 찍어먹는 거고. 너무 양하네요. 힐. 어우, 재밌겠다. 저랑 같이 똑같이 밟아주시면 돼요. 헤이! 자탄풍. 자탄풍. 둘, 셋. 하나, 둘, 셋. 아, 힘들어. 에이. 벌써? 벌써 힘들어해. 풍자 벌써 힘들어해. 뭐야? 십일자, 십일자. 십일자. 그렇지. 대형 쌤도 유산소는 지금 힘들 텐데. 맞아요. 아니, 표정이. 아니, 표정이 하나예요? 표정이. 아니, 표정이 하나예요? 저렇게. 자, 웨이브 해볼게요. 와우. 웨이브. 저게 그냥 다리만 이렇게 해서 바이크를 타는 게 아니라 점프를 해야 돼요, 저 안에서. 좋아요. 한 번 더. 에이. 헤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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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오, 잘 따라한다. 아이씨. 손을 못 놓겠더라고요, 저는. 자, 웨이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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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음에 안 들죠. 아아. 올리면서 딱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강렬하게 옆에 관자놀이에 갖다 대신 다음에 후우 하고 눈을 뒤집어 까주시면서 똑같으로 날려주시면 돼요. 아이씨. 아이씨. 그거다 그거다. 후우. 자. 후우. 바로 갑니다. 저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초점 나갔는데요, 지금. 하나. 하나. 저 마음에 안 들죠. 저 마음에 안 들죠. 에이. 위바. 위바. 후우. 잡고. 위바. 저도 포인트는 포기 못하거든요. 에이후. 혼자랑 슬로우 아니죠, 지금. 너무 엇박인데. 패널만 맞춰. 원. 투. 쓰리. 아이고 힘들어라. 십일자 십일자. 벌써 지쳤어. 이거 하면 살 빠지나요? 네. 선생님이 왜 제일 뚱뚱하신 것 같아요. 내가 때렸다. 같은 운동을 10년 동안 하면은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서기 생기는구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